믿음을 통해서 이 일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해야 달아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우려고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보유로 사주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 플러스 사랑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에게 뭐든 다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지만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고 또 사랑도 무궁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뭐든 잘 되고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은혜 받고 복 받고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특별한 역사가 없이 근거니 사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실까? 하나님 차별하시나? 아니요 그럼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고 그 복은 기도해야 주셔요 하나님의 복은 물론 기도 안 하고 안 믿고도 세상 사람들 잘 산 사람이 있어요 마귀가 천의 양강도 준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시는데 기도와 믿음하고는 분리될 수 없더라 이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성령 임자에 오시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주제가 믿음인데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예수국을 믿는 믿음인데 그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일하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신약, 구약, 약속이에요 약속 한마디로 쌍방 계약과 같아요 세상에서도 서로 계약서를 쓰고 그래서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불하고 이전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쌍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요 이 올라온 3만6천5백까지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내 것으로 와요 믿을 때에 쌍방으로 서로 갈아야 약속이다 이 말이야 내가 능히 할 줄 믿느냐 자, 소경이 주님 앞에 쥐어 보기 원하나이다 그러면 네가 믿느냐? 믿나이다 네 믿음 들을지어다 네가 믿으면 역사가 나르고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노라 그래서 하인이 죽는 상황에서 주님이 가시는 상황인데 오시지 마소서 여기서 말씀만 해도 되겠는 아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의 믿음으로 꼽아주셨다 지금 여러분 다 지금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키울 것인가 주님 원하는 믿음이 뭘까 그걸 깨닫고 믿음의 승리로써 여러분 인생의 승리와 축복의 삶, 응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믿음을 네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나님 없는 것을 잊는 것처럼 부르시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나님 믿었다는 것은 백세의 아들 얻었잖아요 누구예요? 이사가 얻었어요 오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부원제로 드리라 청천벽력 같은 무서운 말씀이 떨어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그랬어요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 그래서 정말 칼로 내려치고 부원제로 드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히블서 11장 19년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이 이삭을 죽은 자를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 그를 생각하느라 비웃고 있는데 그를 죽은 자를 가운데 도로받은 것이라 그건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으리라 그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약속이 이 아들을 통해 된다 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최고의 믿음이죠 오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가정에 지금 위기가 오고 사업에 부도도 날 상황이고 몸이 병들어서 사형선고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하나님 하시면 부러지고 다치 살아나고 회생되고 역사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 된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해도 달도 맞는 걸 믿는데 내 문제에 기도해서 응답해서 이룰 것인가 하는 지금의 이 문제 해결할 건 전능은 다 믿어요 그런데 현재 내 문제 해결할 것인가 이게 믿는 것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믿자 이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의 어떤 스미스 위글스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었는데 그가 47살 때 직업도 배관공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에 불세를 받고 방한하고 능력이 임하여서 희한한 병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이 땅에서 소경에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귓먹어리 벌리고 앉으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 죽은 사람도 살리게 되는데 한 번은 다섯 살 먹은 아이가 관에 누웠는데 불쌍한 마음이 돼서 아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했더니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일하게 됐어요 뭐 그분이 우리도 날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여러분 문제의 응답과 의답과 승리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알렐루야 두 번째 아브라함이는 바라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거예요 왜 바라할 수 없는 바라고 믿었다고 했을까 자기 몸이 지금 죽을 것 같아서 백세예요 그리고 사라가 구입세라서 여인의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다 이겁니다 믿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믿음 하나님의 할 수 없는 된다는 믿음 제가 지난주간에 이 보물을 읽으면서 어떻게 은혜가 된지 맞습니다 바라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네요 저는 우리 교육을 한번 적응해 봤어요 우리가 엄청난 비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런 일을 우리 모습으로는 도대체 불가능한 상황을 너무 제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살면 광주 살고 한국이 살고 북한이 살고 세계가 산다 하는 우리는 그 음성을 믿고 물론 그 전에도 제가 계속 하나님이 이 나라 살리고 세계 보고만 한다 계속 믿음에 말했어요 저는 지금 갑자기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부터 개척을 할 때보다 주저히 뭐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물어보고 개척부터 지금까지 뭐 변했던가요 저는 똑같이 산다거든요 물론 인격이야 부족한 거 있겠지만 저는 마음속은 다 똑같이 인생의 목표는 똑같았어요 단일 그대로 진행해 왔을 뿐이에요 그렇게 고백했고 살았고 난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자 바랄 나 이제 그제는 그냥 읽었거든 그제 뭐 아브라함 백세의 아들 얻고 그랬지 그거 안 돼 제가 요즘에 더 절박하고 더 내 가슴에 사모가 된 것은 그렇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우리가 먼 대단한 교회도 아니고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인 교회도 아니고 저도 부족하고 우리 연약관계 뭘 바랄 수 있겠냐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복음할 수 있겠냐고요 아브라함 백세가 되고 사라 구입사이고 태가 죽은데 어떻게 바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믿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구나 오늘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주님 그러네요 저도 상황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알아요 너무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백세 90세인데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빚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상황을 알지만은 저보다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믿고 강구한 모든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가도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바람보고 무서워 빠졌거든요 그때 주님이 뭐라 한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문제는 의심이 문제예요 의심 우리는 믿고 가다 가더라도 환경을 바라보면 풍랑이 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의심이 내 믿음을 삼켜버리기에는 회의론자가 되고 부정적인 말합니다 언어적으로 그런데 주님은 나의 의인의 믿음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죠 그런데 무려 천 번 이상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 세태간에 무거운 게 어떻게 공중을 알아요 그런데 믿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천 번이나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 금방 뚝딱 좀 해주시죠 우리도 계속 아니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일리냐고 수십 년 동안 계속 기도하고 계속 했는데 아니 좀 하실만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구나 다른 사람은 천 번 실패을 못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라이트 형제는 천 번 저는 계속 실패하고 또 해본 거예요 저는 계속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어야 돼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불가능한 상황에도 믿음이라는 것을 놓쳐버리면 믿음이 맞습니다 씨앗인데 씨앗이 골아버려요 생명이 없어요 그 씨앗이 살아만 있으면 심겨놓으면 때가 되면 흙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된다고 믿어야 돼요 난 지금도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잘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미아가 가정집에서 개척을 했죠 그런데 한 주 두 주 세 주 됐는데 위기가 온 거예요 전체에 다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날 어디 갔다 왔더니 우리 사모까지 흔들렸어요 그만합시다 큰 방에서 달세가 아니고 월세로 바꿔주래요 쫓아내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이만 월세도 내 집이 어려운데 전세로 바꿔달라고 하면 뭘 써요 그런데 그 큰 방 주인이 제일 불평이 뭐냐면 새벽에 담을 뛰어넘어서 개들이 짖는다는 거예요 저는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문은 잠가졌고 뛰어넘어올 수밖에 없죠 그럼 새벽에 새벽장 깨버리니까 얼마나 그래서 나를 미우고 쫓아내려고 해요 그러면 사방팔비 막혔잖아요 안 되잖아요 다 그만하자 제가 그때 그만해 하고 딱 일어서도 교회 없어졌다가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도 안 연구고 교회 이름도 없어 강단도 아무것도 없어 가정 집에 방석만 깔아놓고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런데 그때 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때 내가 안 되게 안 되게 내가 돈도 없고 모두가 나한테 기대한 것은 돈을 빌려다가라도 호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얻을지도 없고 돈 빌려줄 수 없어 갈 때는 한 군데 밖에 없어 산에 가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했더니 조금만 가금을 하나 보여줘서 그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내가 그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인가 저는 약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 말만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밤에 철학한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철학이 얼마나 중요하지 철학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환경 보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여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 믿부시다 신실하시다 그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사람들은 신용을 안 지키고 의리를 배반한 경우가 많아요 배신해버리고 중국 고사에 토사구팽이란 말 있어요 토사구팽 아 이거 써먹고 버렸다 이 정도인데 한자를 자세히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토끼가 죽고 나니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사냥개를 애중이 키워도 토끼 죽고 나 사냥개 잡아먹어요 나를 사냥개처럼 써먹다가도요 지 필요하면 정치인들은 나 잡아먹을 수 있어요 사학가들은 다 세상 논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배신해버린 것이 세상의 삶이지만 하나님 나와는 시건치 않는다 말을 먹어불지 않는다 약속을 이루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약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있거든요 가난한 땅을 약속이 있거든요 네 보이는 땅을 넣어와 네 후손에게 줄이라 믿음으로 보고 바라보고 하늘의 별체를 마느리라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랬는데 그 약속을 언제 이루신가 보니까 모호세를 통해서 이제 이루시려고 여호세를 통해서 가난한 땅을 점령이 됐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호세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약속 그것이 이삭 야곱에게 이어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에게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세를 가난한 땅을 점령했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 세계 80% 금융을 장하고 세계를 집에 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더 좋아야 돼 지금 그걸 보고 살고 있어요 보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의심이 생기고 저도 의심이 안 생긴 거 아니에요 의심이 안 생긴 그런데 계속 믿고 입으로 씨네요 고백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의심하면 안 되거든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나흘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지체하시네 나흘째 오니까 예수님 진짜 오셨으면 살 것인데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그런데 지금 부활 생명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냄새가 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의 강가가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이 됐으니까 그 더운 지방에 썩어가지고 송장에 물이 나오는 상황인데 냄새가 나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 세 단어로 있는데 믿으면 가운데 영광을 가로 쳐버려 믿으면 보리라 믿으면 보리라 보여주세요 믿을게요 그럼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거지 약속의 말씀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좋아하실까 힘든데 믿으니 으로 여겼다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당과 하하가 불신앙을 통해서 선악과를 먹은 걸 통해서 영철 죽음하는데 그 불신앙에서 죄가 왔거든요 불신앙이 죄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으니까 죄예요 지금 하나님 회복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는 원적 원리가 그래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대야 자녀가 되고 이대야 영광이 되고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흐르고 믿음은 마치 파이프 파이프와 전선줄과 같아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전선줄이라 거기에 전선줄이 그 다음에 전류가 흘러가는데 전류가 성령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러나 전류가 흐르는 전류가 있고 안 흐르는 전류가 있어요 전류가 흐르는 건 성령이 와야 되거든요 그게 그게 불이 떨어진 건데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통해 일을 하셔요 믿음을 난 하나 믿는다 영어로 보니까 I believe in God 네 이 비리비와 가사이에 인이 영어로 인이 되는데 원어로 인투로 되어 있더라고 무슨 말이냐면 인투는 뭐이냐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간다 완전히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삶에 우선으로 삼깁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신다 먼저 우선으로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이고 둘째는 나 아니요 네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첫째 자리에서 한번 내가 해 주겠다 어느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을 참 사랑해 첫째는 당신이요 둘째는 이웃집 아저씨라니까 기분 좋까 첫째는 내가 당신을 하겠잖아 첫째는 당신이 뭐 했지 둘째는 어쩔 수 없어 이웃집 아저씨 좋아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남자들 좋겠어? 나는 당신이 전체 인생 전체야 나 당신밖에 없어 사라지마 당신 거야 이래야지 좋아하지 하나님 내 인생이 전부예요 그래야지 인투 난 주님 속에 들어가 살아요 주님의 생명이요 주님의 머리가 되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사랑을 하나 죽은 거거든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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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사랑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못 받으면 믿음이 그릇이예요 큰 믿음만큼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주어도 그릇이 없네 그런데 주어도 그릇이 없네 그릇이 믿음 이렇게 사랑 플러스 믿음 여기에 기적이 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말하시라고 믿음이 말 아브라함 볼 때요 이삭을 번제를 드리러 모래아타에 갔어요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이 아버지 여기 나무는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네 양은 어디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이 준비하시리라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너다 너 그럴 수가 없어요 즉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준비하시리라 그런데요 꽁꽁 묶어놓고 칼로 내렸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나님이 놀라셔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영하느라 그러면서 내가 네게 복 주고 네 씨가 대적이면 네 씨 예수울동의 대적이 사단의 모습을 이렇게 때리고 정말 약속이 그때 오게 되는데 옆에 보니까 수풀에가 양이 걸려있어요 뿔에 못 도망가고 자 물어볼게요 그 양이 금방 만들었어요 그 전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전에 안 보였을 뿐이요 하나님의 신이 준비하시리라 준비해놨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믿음의 말 하셔야지 안 된다 큰일 났다 어이고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시려고 그래 합력의 선을 주실 거야 더 복 주려고 그래 난 날마다 구급여가 살아요 이삭의 믿음이 어디서 받는가 이삭을 보니까 야곱을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가 나중에 헐레벨 때 늦게 들어왔습니다 너 누구냐 아버지 아니 누구라니요 큰아들 예수예요 무엇이 내가 예수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삭이 벌벌 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사냥 고기를 가져온 자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게 축복하셨는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지 아이고 큰일 났다 쥐어 쥐어 그냥 축복기도가 그냥 믿고 그가 반드시 복 받는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안수할 때도 똑같은 여러분 저한테 안수할 때도 아 복을 받을 것 믿고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항상 목표가 뭘까 하나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데 네 입을 넣게 열라 내가 채울이라 큰 꿈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저를 어떤 분은 이해 못한 분이 있을 것 같아 뭐 목사님 욕심이 이렇게 많다냐 저는 필립 브루스 미국의 훌륭한 목사님 이런 얘기 있더라고 나는 내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않고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한다 많은 사람이 내 능력이 수준에 맞서 일을 찾고 있어요 이 일에 맞는 능력 아버지 77억이 지옥간에 어떻게 할라요 어떻게 할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저는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몸을 쪄고 지금까지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세계 복음하게 해주세요 세계 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입을 넣게 열라 내가 채울을 하겠으니까 그래서 큰 꿈을 가지고 크게 입을 벌리고 크게 나아가고 제가 실력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옥이 불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불 속에 들어가는데 무슨 말을 해요 지금 교회가 무슨 신선으로입니까 장난입니까 사냐 죽냐 상황인데 가장 주님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어떻게 가장 원하는 교회 뭐 기를 할까 가장 우리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날마다 주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것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성공주로 가다면 저도 변질되는데 성공 물론 성공해야지만 그런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 하나님의 원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뜻으로는 살았다면 그것이 가장 주님 원하는 길이다 우리 그 길로 믿음의 용사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기느니 나를 믿는다는 나의 하늘일 것이오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아니 예수님보다 어떻게 큰 것도 해요 이런 내 아버지에게 갑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시행하는데 내가 시행하는데 예수님 만한 왕 완주 죽어 그분이 이름이니까 구하면 시행한다 그러면서 내가 보호의사를 내게 주겠다 그 다음 성령의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성령 오셔야 그 믿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정말 기도와 믿음 결론은 성령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에 오셨던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예요 윤리, 도덕, 철학, 신앙 얘기하여 성령에 안 오십니다 보호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 있는 곳에 성령에 오시되 성령에 오셨으면 그것이 최고의 아름다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에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교회적인데 개인의 교회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듣고 생각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 교회가 한 해에 한 해에 두 배 성장한 해가 있었어요 그때 91년도에 그런데 그때 60%를 막 성교를 파악합니다 그때 한 60개 정도 농어촌 교회를 성기고 있어서 우리 힘으로 굉장히 무겁게 성교 그래도 교회가 또 빚이 있고 그런데 제가 그 다음 회계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그때 아마 가을쯤 됐어요 내년부터 60%를 성교해요 재정 안 돼요 목사님 지금도 어려워요 집사님 물길을 걸읍시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한마디 못해요 저쪽 가서 우리 전사님한테 그랬더니 옥상에 60% 성교한다고 안 된다 물길을 걸자는데 공중이 걸어도 안 돼야 공중이 걸으나 물길이나 그게 그건데 허기야 그렇지 공중은 더 힘들지 물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니까 공중이 걸어도 안 돼야 60% 왜냐하면 계산상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저는 했어요 60% 성교 1월달이 됐습니다 91년도 1월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700, 800이 나오는 헌금에 아무래도 1500이 남아야 60% 성교고 700이라는 돈은 고정비예요 그건 그건 경상비예요 그런데 1월 말에 제가 전화했어요 집사님 1500만 원쯤은 나왔겠지요 그때 목사님 2140만 원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부지 천만 원 내면 그까이 보면 3100인데 그거 빼고 특별한 금액이니까 이야 세액이 올랐어요 2월달에 되니까 아이고 서울이 끼었네 서울 아이고 서울 좀 없어지면서 맨날 그래 추석 옛날에 추석 설치 기다렸는데 지금은 꼭 그때 또 비염이 떨어져고 갔다 갔다 하니까 그때 2200 다 기금 3월 3000 6월 3월 2300 그러다가 6월 3000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우리 재정상 아직 천만 원 밑에서 2천만 원 가운데 천만 원 2천 원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뭔 말이에요 공중으로 걸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메이죠 공중으로 걸었어요 그 믿음으로 가야 돼요 주라 그리하면 후디어 흔들어 넘치지 안개주리라 난 그 말씀에 막 불이 탔어요 막 신고 주고 우리가 힘들어 어려워도 성교 꾸준히 더하지 우리가 믿으면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면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응답 엘리아가 불이 떨어지고 나서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구름장이 떠오를 때까지 7번 이건 완전 숫자예요 그 구름장이 떠오르니까 아흐방한테 그래요 빗길에 막히지 않게 빨리 가소서 아니 3년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 구름장 하나 보고 미대에 말해요 빨리 빗길에 막히지 않게 마차 타라고 내려가소서 응답 구름장에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음의 이야기 좀 더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 땅을 사놓고 이제 한기 왔어요 경매위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3일 금식 갔습니다 그때 응답이 뭔가 딱 이것만 보여줘요 옛날 구금 한옥에 상량 상량이 있어요 상량이 무너져 이렇게 내려와 그럼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서 한 바위 덩어리가 쏙 와서 받쳐주더라고 아 안 무너진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에게 안 할 것 재직의 건축위원회 회의하지 맙시다 여러분요 어려울 때 회의하면 더 분쟁만 할 수가 있어요 할 것 세 가지 갑시다 첫째 매일 12시 철하 기도를 테니까 나오세요 한 30, 40명 나왔어요 계속 철하 합니다 살려달라고 둘째 첫째 주에는 신유지피합니다 모든 병자 데려오세요 다 낫습니다 셋째 한 명씩만 전도해 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얘기해가지고 제가 신유사역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날 알아요 조용한 교회에서 장롱 신앙생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그때 중풍도 나왔고 안병도 나왔고 정말 희한한 역사가 디스크는 보통 방금 나서버리고 그래가지고 재정이 100%씩 뛰고 그리고 한 달에 100만씩 전도가 되고 저는 이런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믿음인데 믿음으로 응답받아서 세 가지 것 너 신유지피해라 뭐 매일 차량해라 그런 음성 들었을까 아니에요 응답받았으면 내가 알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도와달라고 하고 응답 왔으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20년까지 그런 때 전에 아프리카 박군영 성교사님 그 자일에 그 땅을 국가에 기증받아놓고 건축을 못해 그때 우리 그 상황에서 정말 우리 저쪽 앙에프테이거 주고 그 아주 우리도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우리 성도에 도와줘서 그 다음에 약 1억 가까이를 헌금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환율이 아프리카 환율을 우리에게 비교하니까 50배에요 50억짜리가 되거든요 그래 그 학교가 지금 신학교가 종합대가 됐고 4천명 학교가 됐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심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광해와 사막에서 생수를 못 내겠느냐 똑같은 말을 두 번 주셔요 이번에 그리고 하나 크게 보더니 하나님이 예수 노란하시고 완전하라 완전히 뭐예요 사랑과 진실이다 그리고 점수를 매기시더라 지금도 완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점수가 안탄가 봐요 제가 솔직히 제가 점수가 안탄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그 나는 믿어요 끝까지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써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수음정에 바라고 믿었지 않냐 내 상황으로 우리 교회 상황으로 무슨 놈의 세계성교고 나라민족을 다 살린다고요 그거 뻥친 소리 좀 하세요 아마 그걸 몸에 살면 제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비전과 공상은 달라요 저는 비전 꿈을 가지고 희생 헌신하지 공상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원래 노력파예요 원래 원래 얼마 노력을 했는지 몰라 노력을 원래 제 자랑 같지만 학교 다행에서 저녁 7시간 아침 7시간 12시간 딱 앉았어요 영어 다 해보고 그것도 그 다음에 예비고사 예비고사 끝나고 다 놀거든요 예비고사 끝나고 공부했어요 진짜 쓴 데다 다 해보세요 1학년 또 저를 가고 지금 내가 그때 어떻게 7시간에서 아침 7시간 12시간 밤새 앉아서 그거 다 해보고 있어요 저는 원래는 노력파예요 공부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노력파예요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최선당합시다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읍시다 우리 바랄 수 없는 상황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한 믿음은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는 거 사단하고 깨뜨리고 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힘쓰고 계시는 거 저는 똑같이 갔어요 저는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을 아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자 믿자 나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되오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가정하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에 승리하듯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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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